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 이 큐브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라피스라고 하죠 라이오벨 님이라는 우리 국내 아주 전도 유명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예정이신 큐브 제작자 큐브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순수 디자인 작품입니다 제가 하단 링크 안에 남겨둘텐데 직접 구매도 가능하세요 가능한 상품을 풀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첫번째 영상 파트1 파트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다 섞고 맞추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을 못했어요 내부 삼각형 부분을 그리고 영상을 맞추면서 제가 언제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끝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는데 계속 포기하라고 돌리다 보니까 얻어 걸렸습니다 물론 굉장히 과정이 좀 길긴 하지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큐브가 있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참고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 한번 참고해보시면 또 다른 나중에 특수 큐브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썬 큐브랑은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 썬 큐브는 이렇게 보시면 한 면에 내부 삼각형이 딱 대칭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센터에 4개 엣지에 4개 총 8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이 이제 라피스 큐브 제가 파트 1 보신 부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없어요 코너랑 엣지 조각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랑 얘랑 얘가 없고 만나버렸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사라진 상황인데 이렇게 두 개가 사라져서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 그래서 일반 썬 큐브로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참고하실 수가 없고요 여기서만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아낸 방법은요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일전에 제가 보여드린 코너랑 내부 삼각형이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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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조각이 서로 돌 때 이렇게 그 3사이클을 도는 그 공식이 바로 J펌이었어요 여기서 J펌을 쓰게 되면 되게 독특한 궤도를 보이는데 J펌을 한번 쓰고 보면 얘가 정확히는 얘가 일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가거든요 두 번째 쓰면 얘가 또 일로 가 두 번 세 번 쓰면 당연히 조각 세 개가 세 번 쓰니까 원위치로 오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J펌을 한번 쓸 때마다 이 조각도 같이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마침 요 위에 노란색 요 바트에서 보시면 한 개 있는 색 요거 초록색 보세요 요거 1번 자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요거 1번 자리로 하면은 얘가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J펌을 세 번을 쓸 거예요 세 번을 쓰면 초록색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궤도도 어렵지 않거든요 잘 볼게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J펌 RURF' F' U' U' R' F' F'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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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일로 갔고요 얘가 일로 갔고 얘가 이렇게 올라 3세이클로 돈 거거든요 근데 초록색이 잘 보세요 한번 쓸 때 어디로 갔나 J펌을 한번 쓰니까 일로 갔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한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J펌을 쓰겠습니다 T펌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J펌을 편해서 J펌을 씁니다 그럼 주황색 여기 있던 게 1로 갔고 여기 있던 게 2번 쓰니까 1로 갔죠 그리고 초록색 어디로 갔는데 보이세요 여기 1번이면 얘가 2번이고 여기서 1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건너뛰어서 가요 또 하나 건너뛰어 가거든요 그럼 다음에 예상되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빨간색 자리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J펌을 3번 했었고요 J펌을 3번 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당연히 3사이클이니까 제자리로 갔잖아요 근데 내부 조각을 보시게 되면 1번이 2번으로 갔고요 2번이 3번으로 갔고요 3번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거니까 1번, 2번, 3번 써서 이리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 둘, 셋, 조각 4사이클이 됐잖아요 그럼 또 써, J펌을 또 써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지금 네 번째 쓰는 거예요 이렇게 J펌을 다섯 번 썼던 이번에 얘가 어디로 갔냐면 얘가 한 칸 아래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쓰게 되면 얘가 아까 맨 처음 위치로 돌아갔죠 즉, J펌을 한 번 쓸 때마다요 이 센터 조각은요 총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이 두 개 자리는 고정입니다 움직이지가 않고요 이 두 개 자리는 고정이고 J펌을 이렇게 썼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고정이고 나머지가 다섯 개가 5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는 1번, 2번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지 1번에서 한 칸 건너지 2번 한 칸 건너지 3번 한 칸 건너지 4번 그 다음에 내려와서 5번 그리고 다시 한 칸 건너지 1번 이렇게 갑니다 궤도도 쉽죠? 계산은 쉽습니다 일단 얘 원위치로 돌려야 되니까 J펌 한 번 더 써서 일단 원위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주황색을 몇 날 다 맞춰봤거든요 사실 나머지는 일부러 안 맞췄습니다 이거 다시 섞고 맞추기도 어려워서 설명 드리면서 저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이 여기 안 맞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란색이다 그러면 얘를 세드 부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J펌을 이제 3번씩 써야 얘가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반드시 3번을 써야 원위치로 그러니까 J펌을 3번 썼을 때 초록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세 번 썼을 때 초록색이 일로 왔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계산하다 보면 이 초록색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물론 J펌을 3번씩 몇 번을 써야 되는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세드 부분을 해서 그 궤도를 찾아낸 다음에 이 초록색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센터 조각을 계산상으로는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진짜로 한 번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요거 몇 개 없는 것부터 맞춰보려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조각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맞추고 일단 검정색이 하나 남았거든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검정색을 맞추려고 노란색 면에서 당연히 맞추기가 어렵고 여기 검정색이 없으니까 검정색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요렇게 얘를 윗면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엣지가 일로 올라오게 해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이펌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제이펌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쓰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 검 얘가 지금 궤도가 지금 일로 들어와야 돼 일로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썼을 때 이 두 개 이 앞면을 기준으로 F면을 기준으로 요 왼쪽 그 다음에 위에 요 두 개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를 갖고 오더라도 검은색 조각이 여기 있게 되면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궤도를 만들어줘야 돼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조각을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이 조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여기 한 번에 들어가려면 얘가 지금 여기가 3번 자리거든요 1, 2, 3번 자리에요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들어가려면 요 자리에 있어야 돼 5번 그래야지 제이펌을 써서 1, 2, 3 써서 얘가 검정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검정색을 이 자리로 보내야 돼요 검정색을 이 자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셋업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하나 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다시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막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중간에 제가 한번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번 몇 차례 망한 게 있어요 이게 파란색을 맞추다가 이 제이펌을 쓸 때 중요한 게 세 번을 써야 되잖아요 한 번 제이펌 두 번 제이펌을 쓰더라도 세 번째 제이펌을 쓰다가 중간에 회전 제약이 걸리는 경우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회전면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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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 회전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머지 요기랑 요쪽도 회전면이 필요한데 제가 요기가 정확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좀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면 얘를 세더몬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궤도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1, 2, 3 요자리로 들어갈 거거든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제이펌을 쓰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지금 세더몬을 넣게 되면 요기가 지금 회전 제약이 걸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과연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해보시죠 하다가 막히게 되면 전 다시 썻고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자 한번 제이펌 세 번을 써볼게요 그러면 계산이 맞다면 1, 2, 3이 되면서 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천천히 써볼게요 제이펌 이게 제이펌도 잘 써야 돼요 이게 큐브가 약간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자 제이펌 한 번 썼어요 여기가 막 섞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 번 쓰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중앙은 이 검정색 조각 근데 여기 있던 게 지금 일로 갔어요 두 번 쓰면 세 번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이펌 자 두 번째 썼습니다 그럼 요거 3사이클을 돌고 요 내부 조각도 3사이클을 돌아요 정확히는요 얘가 3사이클을 돌고 얘가 3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한 번 더 쓰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한 번 더 얘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이펌 세 번째 자 제이펌 세 개 쓰니까 다 나머지 원래대로 돌아갔죠 다행이네요 하나 확실하게 한 거는 여기에 회전지역은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하다가 완전 망해서 두 번 좀 섞고 맞췄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세드모어 풀게 되면 되죠 이렇게 풀게 되면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검정색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먼저 맞추고 나중에 초록색이랑 요 노란색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빨간색을 맞추려고 좀 먼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노란 면을 요기 노란색이 있으니까 노란 면에서 얘를 어떻게 맞춰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를 엣지를 제자리에서 뒤집으면 엣지를 제자리에서 뒤집게 된다면 빨간색이 위로 올라오니까 궤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제이펌을 세 번씩 돌리다 보면 언젠가 얘가 들어가겠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하필이면 이 자리 이 자리나 이 자리는 엣지를 뒤집는 게 쉬워요 제가 이제 요거 라피스 파트 1에 보여드렸지만 요 두 자리에 있을 때 엣지 조각을 제자리에 뒤집는 공식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필이면 빨간색이 여기 있어가지고 요렇게 놓고 셋업몹을 놓고 하게 되면 요거 두 개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문제 얘가 뒤집어지면 얘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인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렇게 놓고 하면 아 이렇게 놓고 또 뒤집을 수 있긴 하겠네요 아 요렇게 놓고 요것만 제자리에서 두 개에서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욜로 온 다음에 하면 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원래 저는 좀 다른 걸 생각했어요 요렇게 오면 처음에 제가 혼자 고민을 했을 때는 빨간색 요거 들어갈 자리가 초록면이 위로 올라오니까 어 그럼 이 빨간색을 먼저 일로 갖고 온 다음에 요 위에서 이 조각을 요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먼저 엣지를 뒤집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근데 궤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려면 요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한 번 세 번씩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셋 아 세 번 세 번씩 세 번만 제2번만 아홉 번만 쓰면 되네요 아 얘를 제자리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자리에서 뒤집는 공식 요 두 개를 뒤집는 거거든요 역 슬래치 에머 두 번 그 다음에 큐브를 이거 얘가 앞면으로 오기록해 놓고 슬래치 에머 두 번 그리고 다시 다시 초록색이 위로 오기 이렇게 두고 역 슬래치 에머 두 번 그 다음에 초록색이 앞면으로 이렇게 놓고 슬래치 에머 두 번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거 세 번 하는 거거든 이렇게 다시 놓고 역 슬래치 에머 두 번 이거 파트 1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슬래치 에머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얘 두 개만 뒤집어진 겁니다 나머지 코너는 제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여기는 우리가 회전 제약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2범 깔끔하게 총 9번을 하면 돼요 궤도가 개선해 보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가게 되겠죠 뭐 제2범이 길더라도 제가 틀리지 않게 아홉 번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더 세더 무브가 익숙해지게 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길더라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썼고요 제가 말수가 적은 게 이게 조금 집중해서 아직 공식을 쓰지 않다고 잘못 섞입니다 세 번 했어요 세 번 해서 일로 갔죠 다음에 하나 둘 셋 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좀 적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회전 한 번 까딱 잘못하면 끝나요 완전 뒤섞입니다 제가 지금 그나마 익숙해져서 제2범을 지금 원활하게 쓰는 거지 처음에는 제2범 한 번 쓸 때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섞이었습니다 자 했던 일로 왔죠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하게 되면 1, 2, 3에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세 번 더 한 번 두 번째 제2범이에요 자 두 번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얘가 들어가면서 얘도 제자리로 되게 됩니다 세 번 하면서 맞게 됐죠 그리고 나서 셋업무브 다시 넣어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뒤집게 되면 얘도 완성이 될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이 지금 내부 삼각형을 맞추는 걸요 엣지를 이거 이색 엣지랑 화살촉 엣지를 완성한 다음 얘네들을 제자리에 보내기 전에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완성된 상태이니까 다시 가서 또 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두 개가 남았는데 이 파란색 두 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왜 어렵냐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파란색을 맞춰보려고 사전에 먼저 해봤는데 이 파란색을 맞추기 예를 들어 파란색 조각이 어디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파란색 조각이 있으니 맞추려고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까랑 비슷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2범을 쓸 때 아까 제가 이 자리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회전지약이 있는 조각이 있게 되면 제2범이 두 번까지는 돼요 특히 이 모양일 때는 두 번까지 되는데 세 번째에서 갑자기 텅 막히게 됩니다 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제2범 거꾸로 쓰는 것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회전지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제2범은 세 번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전지약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거 파란색을 맞추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먼저 파란색 조각을 먼저 얘를 올렸을 때 이 자리에 올렸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궤도에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란색 여기 있으면 1번 자리 여기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 보면 파란색 조각이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이게 총 다섯 자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얘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 된다면 옷 사이클을 완벽하게 돌아야지만 온다는 소리고요 이 자리로 가려면 총 네 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의 과정이 뭐냐 한 번 할 때만 제이펌을 세 번씩 써야 되니까 총 제이펌을 무려 열두 번을 써야지만 얘를 이 자리를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제이펌 세 번 쓰게 되면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얘를 어떻게 움직여 볼까 얘 위치가 좀 안죠 이번에 운이 안 좋은 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요 두 자리는 요기 옷 사이클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얘를 돌리려면 여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갖다 내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얘가 계산해 보면 한 번 요기요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써야 얘가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지금부터 제이펌을 열두 번을 써서 얘를 이 자리에 갖다 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써볼게요 저는 여기서 제이펌을 거꾸로 세 번을 써보겠습니다 거꾸로 세 번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얘 거꾸로 궤도로 들어갈 테니까 얘가 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하나 둘 셋 거꾸로 가면 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제이펌을 자 이거 안 쓰길 바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게 나왔어요 제이펌이 원래 r, u, r', f' 그 다음에 r, u, r', u', r', f', r', f', r2, u', r', u', u', e'거든요 이걸 거꾸로 쓰면 됩니다 저 하도 많이 써 외웠어요 u, r, u 그 다음에 r2인데 얘가 r2가 정사각형이 아니다 얘는 r2를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반드시 r2를 거꾸로 돌려야 돼 그래서 r'2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r, u' r, u' r', u', u' r',... 그냥 공식처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거꾸로 제이펌을 써볼게요 u, r, u, r'2예요 반드시 코너를 생각하고 코너를 하나 둘 코너를 이렇게 코너 두개로 거꾸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F' 다시 R,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R, U', R' 자, 그럼 한 번 썼더니, 이게 거꾸로 도는 거였지. 얘가 한 번 갔고요. 지금 이제 얘는 역방향으로 일로 간 겁니다. 두 번 더 쓰면 오게 돼요. 다시 U, R, U, 그 U, R'2, 이렇게 R'2, 그 다음에 F', R,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F, R, U', R' 저도 좀 집중해서 할게요. 한 번만 더 쓰게 되면 이 파란색이 여기로 오게 되고, 얘도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U, R, U, R'2, 그 다음에 F', F',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R, U', R',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파란색을 갖다 놨어요. 그럼 이렇게 셋업을 넣고, J펌 쓰게 되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 회전지역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두 번까지는 되는, 세 번째에서 얘가 회전지역이 딱 걸려요. 이 조각이 움직이게 되면은, 요게 한 번 갔다가, 두 번 쓰면 얘가 일로 가거든요. 얘가 한 번, 두 번 쓰면 일로 가, 요게 얘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서 회전지역을 발생시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계산만 했지, 실제로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자리, 요 자리가 회전지역이 아닌 조각으로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변형 트위스트, R 회전은 그냥 하고, U 회전은 45도 시간을 변형 트위스트를, 어, 아홉 번 하게 되면, 오사이클을 돌죠. 하나, 둘,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돌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조종해야 될 조각이, 어, 지금 현재, 요 조각이거든요. 요 조각이라서, 지금 제 계산상으로는, 얘를 거꾸로 돌리면, 그러니까 트위스트가 지금 1, 2, 3, 4, 5니까, 거꾸로 가면, 얘가 거꾸로 가게 되면, 5가 4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게 돼. 그럼 이 두 조각이 통째로 1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요 옆에, 요 자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한 번 역 트위스트를 거꾸로, 아홉 번을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역 트위스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오사이클을 돌아서, 지금 현재 얘가, 요렇게,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요래서 파란색 옆에, 이 조각이 현재, 요거가 지금 이제, 회전작이 풀렸죠? 그리고 셋업목을 요렇게 넣게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요기도, 요 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윗자리는 여기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금 그 제이펌을 쓸 때, 그래서 요기는 중요합니다. 요기랑 옆에, 요기는 중요해요. 자, 그럼 요기에서 제이펌을 세 번 쓰면, 파란색 계산 드럼, 일로 들어올 겁니다. 한 번 해볼까요? 자, 제발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잠깐만요. 순간적으로, 자, 한 번 썼어요. 어, 순간 회전작 권리 조금 식겁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 썼습니다.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자, 파란색도 얘가 들어갈 것이고, 해결이 될 거예요. 오, 계산대로 됐어요. 아, 행복합니다. 자, 해결됐죠? 자, 그리고 돌아가면, 여기서 세동을 다시 풀어주면 되겠죠? 아까 역 트위스트를 아홉 번 했으니까, 트위스트를 아홉 번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 요기서만 안 되죠? 어, 요기서. 요기서 해야죠. 요기서 해야지만, 요걸 제자리로, 요 라인에서, 트위스트 라인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자, 트위스트 아홉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해결됐어요. 자, 파란색 하나가 맞췄습니다. 예, 성공했어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 그럼 요 파란색도 어떻게 맞출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요번에 요 파란색입니다. 요거만 맞추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고비를 넘길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또 엄청 어렵네요. 일단, 계획. 파란색, 아까 빨간색 맞출 때처럼, 얘를 제자리로 뒤집을 거예요. 뒤집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와서, 아까 요렇게 뒤집는 것처럼, 셋업몰에서 하면 되겠죠? 얘를 뒤집습니다. 뒤집게 되면, 얘가 뒤집어져요. 그럼 파란색이 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요 두 개는 안 움직입니다. 오사이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셋업몰, 요렇게 파란색을 일로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얘 괴도상에 들어갔고, 그럼 요기,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얘 4번 자리라서, 이 파란색 쪽이 어디 있으면 돼요? 요기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1, 2, 3에서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해결과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파란색을 요 자리에 보내놔야 돼요. 얘를 일로. 현재 얘는 일로, 이상을 못 보내고요. 요 두 개는 괴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셋업몰을 요렇게 넣고, 여기서, 제이펌을 세 번 쓰게 되면, 하나, 둘, 셋,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해결할게요. 자, 먼저 제이펌 세 번 쓰겠습니다. R2, R2, 자, 한 번, 제이펌을 한번 썼고요. 맞죠? 요걸 잘해야 돼요. 빨간색이 앞에 있을 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 썼고, 자, 그러면서 어, 한 번 더 하게 되면 맞겠죠? 어우, 헷갈리네요, 지금.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럼 얘가 제대로 됐나 보면, 요 상황에서, 자, 셋업몰을 이렇게 1번 자리에 왔죠. 오케이, 얘는 지금 파란색은 제대로 넣어놨고요. 자, 두 번째, 요 엣지를 뒤집을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엣지를 뒤집게 되면, 자, 파란색이 뒤집었다 쳐요. 자, 일로 왔어. 얘를 뒤집었어. 뒤집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얘입니다, 얘. 얘가 뒤집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회전 제약이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전 제약이 여기서 또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가 회전 제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 얘 왼쪽이 맞고, 오른쪽에 틀린 건데, 얘는 또 거꾸로 해요. 오른쪽이 맞고, 왼쪽에 틀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얘가 그냥 뒤집어도, 회전 제약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정확히 사실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계산이 안 돼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안전방으로, 얘를 회전 제약으로 없애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놓고, 지금 현재 회전 제약을 없애야 되는 거는, 음, 아까처럼, 오사이클을 돌릴 거거든요. 지금 얘를 없애야 돼요. 이 자리, 두 자리가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오사이클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1로 들어가면 맞고, 얘가 또 1로 들어가면 1로 맞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1번, 2번, 얘가 3, 4, 5에요. 그래서 얘가 1로 가면서 맞게 되고, 얘가 1로 가면서, 요 두 개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방향으로 먼저 트위스트를 다섯 번, 아홉 번을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변형 트위스트, U는 50도만 돌리는 거죠. 반반, 45도만. 45도인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금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을 돌립니다. 요 트위스트는, 횟수는 아홉 번을 세면 세도 되고, 굳이 안 세도 되는 게, 돌리다가 정상,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아홉 번을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 자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요렇게, 지금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요렇게,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요 두 자리 뒤집는 거는,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상관이 없는 거라, 요거는 회전지약이, 아, 아, 나중에 공식을 쓰게 되면, 아까 요기가 회전지약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걸 밝혀졌는데, 이쪽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하나씩 증명이 되는 거니까, 먼저 얘를 제자리 해서 뒤집을게요. 역 트위스트 두 번,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서, 주황색이 앞이죠. 트위스트 두 번, 자, 집중해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혹시 틀면 안 되니까, 자, 주황색이 다시 위로 오게, 역 트위스트 두 번, 아, 역 슬랫지 에머, 말을 잘못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이 앞으로 슬랫지 에머 두 번, 총 세 번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시 앞으로 와서, 역 슬랫지 에머 두 번,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슬랫지 에머 두 번, 자,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어, 상관없네, 아까, 아, 맞다, 얘도 뒤집어지니까, 여기로 왔죠. 아까 요쪽에 회전지약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요것도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요기서, 계산이 맞다면, 자, 그, 제이펌 세 번만 써지게 되면, 1, 2, 3, 1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이펌 세 번, 천천히, 제발 되라, 제발, 유프라인, 아유프라인, 아유프라인, 유프라인, 유프라인, 한 번 했어요. 이 한 번 써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꼭 대야 돼요. 중간에 제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발, 되기를 바라면서, 유프라인, 제가 두 번 했어요.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아요. 회전지약이 걸리는 게 없어서, 세트, 제발, 제가 너무 떨려요, 지금. 오케이, 들어왔어요. 오, 계산 성공했습니다. 계산 성공했으니까, 일반 예를 제자리로 돌리면 되겠죠.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역, 슬래치에머 두 번. 오, 너무 떨려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지금 첫 성공이거든요. 영상 찍으면 첫 성공이라, 다시 역, 슬래치에머 두 번.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슬래치에머 두 번. 마지막으로, 역, 슬래치에머 두 번. 이런 큐브 할 때, 이게 진짜 묘미같아요. 이게 보니까, 마지막에, 딱 계산을, 딱 맞춰서 떨어지는, 이게 딱 이 기분을, 아, 이루 말아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검정색과, 빨간색, 파란색, 이쪽에, 이제 밴디징 파트의 부분을, 모두 맞췄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참, 아까 우리가, 이거 새덤무브, 오, 이거, 이거 새덤무브까지, 아까는, 제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 정방향으로, 한번 했죠. 역방향으로, 한번 돌리면, 역트위스트, 아홉 번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거까지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홉 번 하게 되면서, 진짜로, 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노가다예요. 노가다인데, 이 5호 사이클을 만들어보면서, 계속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황색면 맞출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얘를 정상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두 개는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얘를 먼저 맞추면, 얘를, 셋업무브를 이렇게 합니다. 셋업무브를 한 상태에서, 5사이클을 돌리면서, 지금, 이 두 조각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두 조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각은, 다시 또 어차피, 회전 5사이클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상관없고, 얘를 그냥 초록색으로,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지금 얘가 지금 면제 5번이니까, 5, 4, 3, 2, 여기 있으면 되니까, 얘가, 한번, 두번, 그렇죠. 여기 있더니, 일로 들어갈 겁니다. 먼저, J펌을, 또 세 번을 해줍니다. 일단 회전 제약이 없으니까, 너무 만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고민 안 해도 돼서, J펌만 정확히 쓰면 돼요. 자, 두 번, 마지막, 세 번을 쓰게 되면, 세 번, 됐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일단 두 자리를 채운 거죠. 그리고 나면, 어? 운이 좋았네요. 저는 이제, 주황색으로 어떻게 했냐면, 얘 두 자리를 채운 다음에, 나머지, 이 센터에 해당하는 거, 두 개를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 엣지만 남지 않아요. 그 엣지는 위에 가서, 초록색을 채워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거라, 이 두 개가, 어? 마침 채워졌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여기도 다 노란색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을 갖고 와요. 여기 있는 거, 초록색을 하나, 일로 갖고 온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오탈사이클을 돌리면서, 센터 하나 채워요.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이걸 반복했어요. 아까, 저는 주황색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 엣지 세 개 있는 거를, 여기, 이 올라가서, 여기서 얘를 갖고 오면 돼요. 자, 그렇다면, 초록색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초록색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있으려면, 일로 들어가려면, 이게 1번이니까, 이제, 어, 여기서 먼저 넣어놔도 되겠다. 얘 같은 경우, 먼저, 그, 제이펌을 세 번 쓰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면 일로 들어가거든요. 먼저 여기 넣겠습니다. 제이펌을 먼저 세 번 해서, 1번 자리에다가, 초록색 조각을 갖다 놓을게요. 사실 여기가 좀 틀어지더라도, 세 번을 넣으니까, 그냥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모양들 흐트러져 있다 보면, 제이펌을 쓸 때, 혹시라도 제가 헷갈릴까봐, 그냥 모양을, 번거롭더라도, 제이펌을, 세 번씩 꼭 써가지고, 요걸 좀 하겠겠습니다. 여기다 초록색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일단 쉬운 것부터,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여기서 제이펌 세 번 쓰면, 한 1, 2, 이렇게 세 번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먼저, 얘를 먼저 완성하도록 하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긴 한데, 퍼즐 푸는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제이펌이라는 게, 한 번 쓸 때마다, 살떨립니다. 한 번 틀릴 때마다, 틀릴까봐. 그래가지고, 막 쫄깃쫄깃해요. 이게 진짜 집중 안 하고, 한 번만, 별 생각 없이 잘못 돌리잖아요. 아, 그랬다가 제가 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요거 하나 채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볼까요? 얘를 제자리에서 뒤집어 볼까요? 제자리에서 만약에 뒤집는다고 하면, 초록색이 봅시다. 얘는 또 이상한 데 있네. 얘는 뭐, 이거 돌려서 빼면 되니까. 일단은, 얘를 제자리 뒤집는다고 하면, 얘를 넣을 수 있는 초록색 조각 자리가, 어딘지 먼저 계산을 해야죠. 다음은, 하나, 역계산. 얘가 1로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있어야지, 하나, 둘, 셋, 하면서 1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1로 들어가려면, 얘가 5번 자리니까, 여기 있어야 돼. 아우, 얘 몇 번 돌려야 되지? 제가 계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두 번, 제이펌 6번 돌리면, 얘가 1로 들어가네요. 그럼 6번 돌릴게요. 제가 안전하게, 제이펌 뭐 쓰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먼저 궤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그냥, 모양이 깨져 있으니까, 제가 모양을 정리하는 이유가, 제이펌을 쓸 때마다 헷갈려서 그래요. 제이펌 한 번, 이제 세 번 더 쓰면, 얘가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얘는 이리로 가는데? 얘는 하나, 둘, 셋. 참. 아, 계산이 틀렸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한 번만 더 해볼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어? 얘였나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얘였네요. 어, 순간 개선이 잘못된 줄 알고. 자, 제이펌 아웃. 좀 더 하겠습니다. 세 번씩. 저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맞추는 게 처음입니다. 영상을 맞추면서. 이게 제가 이거, 예시솔빙 하겠다고, 이거 한 번 다시 섞고 맞추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벅되도록 이해해주세요. 한 번, 세 번 더 쓰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제이펌 쓰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더 쓰면 돼요. 옳치. 자, 두 번. 제이펌을 세 번씩 세 번 썼다는 건, 역으로 두 번 쓰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하는 게, 역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일로 왔잖아요. 이걸 엣지를 뒤집은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셋, 싹스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 엣지를 뒤집을 때, 이걸 뒤집을게요. 이제 여기, 여기 지금 회전제약들이 다 상관이 없는 거라, 이 코너가 뒤집어지더라도, 내 뒤를 뒤집는 게 있었죠. 슬리지 에머. 그 다음에, U, F' U, F.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이 엣지가 뒤집어졌잖아요. 나중에 역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자리에 돌아갈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이펌 세 번 쓰게 되면, 얘가 하나, 둘, 셋, 셋,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자 맞았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역방향은 앞면부터 가면 됩니다. 정확히는 얘가 여기서 슬래짐을 하는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역슬래짐으로 돌아가게 되면 역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아 얘가 궤도가 안좋아요. 음 얘도 안좋네요. 초록색이 만약 이 자리에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좀 잠시만 고민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일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셋업무브를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옷사이클을 돌려서 얘를 집어넣는게 한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요거는 대신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깨져요. 왜냐면 여기가 다 노란색이고 얘만 초록색일 때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못써요. 얘가 뭐 깨져도 되는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럼 두번째는 뭐냐면 마침 방금 전에 어 여기 요 자리 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들어왔다며 초록색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먼저 집어넣고 요에지를 방금처럼 뒤집는 거죠. 그리고나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궤도를 계산을 해보니 지금 보니까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해보니까 총 네 번을 해야 돼요. j포먼. 그러니까 세 번씩 네 번.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론보다 j포먼 거꾸로 한 번만 쓰면 얘가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힘들겠지만 어렵지만 j포먼을 거꾸로 세 번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u 천천히 해야 돼요. u r u r prime 2에요. r prime r prime 그 다음에 이렇게 f prime r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u r u prime r prime f prime r u prime r prime 자 이렇게 한 번에 쓴 거고요. 다시 u r r u 그 다음에 r prime 2 이렇게 r prime 2 그 다음에 f prime 그 다음에 r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f r u prime r prime 제가 이게 익숙해질지 몰랐어요. u r u r prime 2 그 다음에 f prime 와 안 틀리고 잘했네요. 여기로 들어왔죠. 그리고 뒤집으면 돼요. 아까 이거는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슬랙재머 그 다음에 u f prime u prime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j포먼 세 번 쓰게 되면은 마지막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j포먼 세 번 천천히 마지막이라고도 흥분하면 안 돼요. 항상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이런 특수 큐브 특히나 어려운 거 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마지막에 실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j포먼 세 번. 자 세 번 했고 마셨죠. 그리고 이제 돌리면 끝나게 되죠. 허어 진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와 해결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피스 큐브 파트 2 내부 삼각형 맞추는 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 표현할 수 없어요. 저 아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하지만 진짜 너무 기쁩니다. 어 제가 이제 이만큼 기쁨을 느낀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밴디지드 썬큐브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 진짜 6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그 발견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진 않았어요. 예상보다. 이번에도 한 몇 개월 걸리려나 반년 걸리려나 못 푸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그 밴디지드 썬큐브 그걸 했던 경험이 참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썬큐브를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좀 높아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밴디징이 되게 많이 돼 있는 물론 얘도 회전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밴디징이 돼 있으면 애초에 회전 자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중간에 자꾸 포기되는 부분인데 일단 얘는 회전은 자꾸 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돌리다 보면서 계속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정말 집중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만졌는데 나머지 파트 1부분하고도 사실 되게 뿌듯했지만 이거 사실 파트 2 이 부분 못할 줄 아는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첫 번째 제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거나 분명히 좀 너무 비효율적이거나 부족한 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도 이게 한 번 섞고 나서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이 너무 기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라이오벨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큐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흥미롭습니다. 진짜로 재밌고요. 썬큐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썬큐브류의 뭐랄까 썬큐브류의 약간 극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난 썬큐브 좋아한다. 어려운 큐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